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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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313번 되겠습니다. 313번? 313번. 자, 무자비 직접 계속해서 써놓으셨습니다. 더 큰일 났습니다. 313번 안 계세요. 계속해서? 280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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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81번 딱 나오고. 자. 네. 요리를 가르쳐줘야 돼. 자, 맨 위에 있는 거. 맨 위에. 여러분, 나와서 프리에 축하합니다. 예. 아, 제가 우리 언니들만 볼까요? 네. 이호자님께서 한 번. 또 하나요? 뒤편, 뒤편. 다, 다. 네. 313번. 좋아. 313번. 313번. 좋아. 어, 좀 써랑푸데. 아빠. 써랑푸데. 네. 이제 한 번 더 할까요? 자, 103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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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번. 100번 나오면 되는데. 100번 나오면 안 나오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. 자, 2탄. 자, 이번에는요. 제가 이제 메들림 들려드릴 건데요. 제가 정말 신난한 시간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소원 한 번을 부르겠습니다. 오빠. 소원 한 번 해볼께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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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대개가 좋습니다. 두개처럼 안겨나봐. 세. 여러분. 여러분. 이렇게. 딱.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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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필요ikum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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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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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